히히해 누가 뭐pret 녹화를 시작합니다. 11시 52분. 젠장. 기름 넣으러 왔는데 장사를 안 하네. 뭐고 이거. 주유소는 24시간 아닌가? 오른쪽 하구에 주의하세요. 잠 온다. 잠 온다. 잠이 쏟아진다. 잠시 후, 목적지 부근입니다. 잠시만요. 사람이 엄청 많다더만. 뭐 없네?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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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있습니다. 상상구역에서 함께 가면 먹습니다. 그래서 이 호오는 신우 쪽에 이게father가들도 갈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그냥 기다리는걸 방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 호오는 거에 쓰는데, 방면으로 우회전합니다. 마늘에, 파, 파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